오늘도 저 앞에 예배하는 자리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내일이 성탄절인데 우리 성탄을 앞두고 그 앞에 일어난 일들을 함께 말씀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저 성탄의 밤에 일어난 일들을 살펴보면 찬송과 예배의 연속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수태됨을 깨달았던 마리아 이미 기적으로 아기를 가진 엘리사벳 친족이죠 가서 만납니다 그랬을 때 엘리사벳의 반응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마리아는 응답하는데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응답합니다 마침내 예수님의 전령과 같은 세례의 요한이 태어났을 때에 그 아버지 사가리아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참 찬송이 계속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태어난 날도 그러했습니다 멀리서 온 동방의 박사들 악있게 경배하고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기뻐하며 돌아갔습니다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하늘에서 찬양을 했습니다 또 목자들은 자신이 들은 천사의 소리를 전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밤에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았는데 그 조용하던 때에 곳곳마다 찬양과 감사와 찬송이 넘쳤던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그래서 성탄절을 정의해보면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며 주님 오신 것을 기뻐하는 날이다 이렇게 정의하는 것이 마땅할 듯 싶습니다 이 주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해야 되는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쇼핑센터가 기뻐하고 술집이 찬송하고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마음이 좀 거시게 할 때가 있어요 유흥가가 기뻐할 때가 아닙니다 교회에 가장 큰 기쁨과 찬송의 소리가 더해야 될지로 믿습니다 우리의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날 하나님의 가족으로 삼아주시고 내 앞길을 인도해 주실 그 주님의 탄생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누구보다도 기뻐하며 예배하며 찬송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주권합니다 첫 번째 성탄 지난주에는 우리 박사들의 예배를 살펴봤고요 오늘은 목자들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그들의 예배를 보면 갑작스러운 초대를 받아서 간 예배였죠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들렘 인근 빈들의 목자들이 있었습니다 밤에 양떼를 치고 있었죠 누가 보면 2장 8절의 묘사를 보면요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지역, 그 지역은 베들렘 인근 예수님이 태어난 곳 인근일 겁니다 밤에, 시간은 밤이에요 그들이 서 있는 곳은요, 바깥이었습니다 어두운 곳 계절상으로 겨울에 가까웠으니까 우리와는 다르지만 거기도 상당히 춥습니다 목자들이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일을 하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그곳에 양치는 목자들 아마 그 양떼들은 예루살렘과 베들렘에도 가까운 곳이었으니까 아마 제사로 드릴 양떼를 기르는 곳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갑자기 목자들 앞에 주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영광이 비춰지고요 그들에게서 메시지가 들립니다 자, 2장 10절 11절에 그들의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천사가 전한 메시지는요 들에서 밤에 양치는 목자들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너무나 크고 놀라운 거대한 메시지였습니다 그들은 지금 밤에 양치고 있었어요 그들에게 들려지는 소리는요 풀소리, 바람소리, 짐승소리 그런 소리였고요 가끔 위협의 소리, 그걸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이거를 아마 생각하고 있었을 텐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온 백성에게 전할 좋은 소식이 있다 구약에 수없이 약속되었던 그리스도가 지금 태어나셨다 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참 이걸 보면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참 보면 급작스럽고 예상치 못한 곳에 전해진 소식이구나 그러면서도 영적으로 해석하면은요 이 소식이 당시에 그 어두운 밤에 아무도 모르는 그때에 늦은 밤 깨어있는 사람에게 전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예배자가 됩니까? 여러분 깨어있는 사람이 참된 예배자가 될 줄은 믿습니다 깨워서 그 시간에 기다리고 있던 자들, 눈뜨고 있던 자들, 무언가를 들을 준비를 하고 있던 자들 그들에게 그 소식이 전해졌다는 거예요 우리도 영적으로 해석하면요 영적인 잠을 자는 것이 아니라 깨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심을 기대하며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전한 천사들은요 그 자리에서 이 땅이만 하나님의 사자인 천사들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의 소리를 그 자리에서 모두가 듣게 됩니다 2장 13절 14절을 보면 하늘의 음성이 들려지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호련이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성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여기서 보니까요 호련이 하늘의 천군 천사의 노래에 쏠릴 됐습니다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메시지를 듣습니다 하늘에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 땅에는 어떻습니까?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들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입어 이 찬성을 듣는 특권을 얻었습니다 아마 그들이 하나님의 사자의 음성을 듣고 마음을 열었을 때 그들의 영적인 눈도 열려서 그 찬성을 들은 것이 아닌가 전 그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하늘의 천군 천사가 찬성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찬양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찬성을 들을 만한 귀가 열린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자의 음성을 듣고 마음 문이 열렸을 때 그들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늘의 찬성을 듣게 됩니다 매우 익숙한 본문이니까 그랬지 간밤에 깜짝 쉬었는데 엄청난 영적 이벤트입니다 그 뭐냐면 하늘에서 늘 올려지는 예배가 이 땅에도 들려진 자리잖아요 하늘의 메시지가 들렸고 하늘의 예배가 이 땅 위에 들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음성도 그들은 듣게 되었죠 얼마나 충격적 있겠습니까 우리가 진짜 은혜롭고 하나님이 임재가 있는 예배를 경험할 때 그 사람의 삶은 그 한 번의 예배로도 평생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박사들도 멀리서 준비해서 거기서 정말 기가 막힌 예배를 한 번 드렸는데 아마 평생 동안 그 마음에 잘 박힌 모처럼 남았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올 때마다 우리는 그런 결단이 있으면 좋겠어요 예배를 한 번 구경이나 가야 되겠다가 아니라 주님의 임재와 은혜가 있는 예배를 내가 오늘 경험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에 올 때 어떤 마음으로 왔습니까 성탄절 가까운데 그래도 1년에 한두 번은 교회에 가줘야지 혹시 이런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그래도 좋습니다 그 마음이 첫 마음이 되고 그 예수님 만나서 매주 일은 주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로 삼아야지 그런 영적 결단이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예배를 올 때에 구경꾼이나 참여자가 아니라 막연한 기대감이 아니라 이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 이 예배의 주인이시고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영원한 찬양을 받으시게 합당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의 역사하심 예배 가운데 체험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그러면 그 예배를 경험한 이후에 목자들은요 결단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음성을 들었잖아요 결단을 해야 됩니다 자 어떤 메시지를 구체적으로 들었습니까 누가 보면 2장 12절이에요 이런 메시지를 들었어요 가서 강보에 쌓여 누워있는 아기를 보는데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다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그것이 표적이다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그 사건이 일어날 장소에 대한 힌트도 들었습니다 2장 11절에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해 구주가 나셨다 꼭 그리스도 주시다 다윗의 동네 이건 유대인들이 믿음이 있는 사람 신앙이 있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언젠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이가 와서 이 땅을 구원할 것이다 이 예언을 알고 있었는데 그 얘기를 하고 계셔요 목자들은 천사들의 메시지 반응합니다 2장 15절에 그들의 반응이 나와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바라되 이제 베들렘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고 천사들이 떠난 후에 목자들의 반응은 적극적입니다 가서 보자는 겁니다 즉각적 행동의 반응이죠 현재 그들은 일하는 중이었습니다 한밤중에 들 밖에서 지켜야 될 양들이 있었습니다 생업의 현장이 있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 지금 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들에게 주어진 소식은 무엇입니까 그런 모든 일보다 훨씬 중요한 일입니다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제일 먼저 예배할 기회가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아마 그들은 양떼를 천사에 만나지 못한 다른 데서 졸고 있던 목자한테 맡기고 갔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이때 예배의 자리로 가지 않으면 후회할 것이다 그걸 깨달은 것 같아요 신속히 행동했습니다 예배 드리고 싶은 간절함으로 나아갔습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어떤 힘을 가지고 나옵니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우리 삶에 꼭 필요한 내 인생을 변화시키는 그 지점을 얻겠다 그런 소원함을 가지고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천합니다 그럼 목자들은 어디로 갈지 알았습니까 오늘 다윗의 동네에 좀 어려운 부타잖아요 그런데 구체적인 지명과 장수를 얘기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말 들었을 때 목자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이제 베들렘으로 가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상에 나와 있는 예언 다윗의 고향, 다윗의 동네가 베들렘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메시아 예언을 알고 있었고 구세주를 기다리는 믿음이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즉시 베들렘으로 갑니다 그들은 가장 예배하기 준비하기 어려운 시간, 장소에 있었어요 들밖에 광야였죠, 어두운 밤이었죠 준비된 예물도 없고 잘 갖춰진 복장도 없었습니다 일터에서 일하는 중이었어요 돌봐야 될 양들은 잠들어 있었습니다 아무리 기쁜 소식 들었어도요 미루고픈 마음이 있을 수 있었잖아요 일터인데, 목구멍이 포독청인데 생각할 수 있어요 지금 들었는데 즉시 옮기게 해서 내일 아침에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들은요 늦추지 않았습니다 미루지 않았습니다 예배로 불렀을 때에 그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 그 마음이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미룰 수 있는, 늦출 수 있는, 변명될 수 있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 자리로 간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예배의 자리로 갈 때에 우리 마음속에는요 가끔 아침에 그런 거 있잖아요 어제 너무 무리했는데 오늘은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이렇게 열심히 가졌으면 한 번쯤 빠져줘야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별 생각이 다 와요 그런데 이거는 하나님에게 좋은 생각이 아니라 육신의 생각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 자리로 가야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로 작정한 것 내 마음속에 작정했고 주님 만난 체험이 있는 그 장소 거기로 가야지 그거 갔을 때에 내 상태가 어때도 상관없습니다 어제 술 너무 많이 와가지고 냄새가 좀 나는데 아 괜찮습니다 이 담배 냄새 이거 아직 안 꺼지는데 괜찮습니다 저는 맡아도 예수님은 안 맡아주셔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어제 죄를 졌는데 좀 찐하게 회개하려면 한 시간 반쯤 회개해야 되는데 괜찮습니다 오셔서 회개하셔요 우리는 늘 보면 예배드리기 전에 핑계가 생기는 것 같아요 시간이, 여건이, 상황이, 일이 이게 반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주님의 부름 붙고 달려갔을 때 목자처럼 달려갔을 때 그때의 배가 내 인생에서 잊혀지지 않는 최고의 예배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주님 만나서 일생이 변화될 수 있는 거잖아요 목자들은 결단했어요 지금 가야 된다 그럼 목자들의 예배는 어땠습니까? 자, 목자들은 매우 적극적으로 예배를 드린 걸 봐요 천사들의 소식을 들은 후에 그들에 대한 묘사는요 행동, 실천 그런 단어로 가득해요 2장 16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의 누인 아기를 찾아서 그때는요 그때는요 마리아와 요셉 몰랐어요 이름을 잘 몰랐겠죠? 가서 알았겠죠? 나중에 쓰니까 이런 표현이 나온 거예요 빨리 가자 그 부모와 아기를 만나서 우리는 예배해야 된다 잔송해야 된다 빨리 가자 빨리 달리건 것 같습니다 천사들의 메시지를 기억했어요 강보에 쌓여 구유의 누인 아기가 표적이다 새로 난 아기를 따뜻한 곳에 이런 게 둬야죠 산부는 어떻습니까? 몸을 갖다 추스리려면 따뜻하게 잘해야 되죠 그런데 강보에 쌓여 구유의 누인 아기 참 특이한 표적이에요 그때의 호적에 대한 명령이 없었더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그것이 표적이었죠 갔습니다 아마 다윗의 동네가 베들렘이라는 걸 알았을 테니까요 베들렘 가서 그 동네의 모든 마국간, 외양간을 다 뒤지면서 거기에 혹시 아기가 있는 곳이 있는가 찾아다녔을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 막연히 앉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찾고 또 찾는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의 장면에서 오늘 기도할 때 대표 기도할 때도 들었죠 우리 찬양 소리 레이지파의 찬양 다윗 목사의 설교 광고 이런 저런 것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찾아서 나의 것 삼고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그 속에서 내 인생의 표 때가 되고 전환점이 될 만한 하나님 말씀이 숨어 있는가 자꾸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들은 찾았어요 예수님 만났어요 2장 17절을 보니까요 그들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그들은 갑작스러운 소식을 듣고 온 터라 준비한 것이 없었어요 의관을 정지하지도 못했습니다 선물을 잘 준비한 것도 아닙니다 일터에서 일하던 모습 그것도 일터가 좀 험한 들이었잖아요 목자의 재고 그대로 왔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걸 갖고 왔습니다 그건 뭡니까? 그들이 들었던 천사들의 메시지 그 증언을 가지고 왔습니다 증인으로 온 거예요 하나님이 천사에게 주신 말씀을 들었고 자신의 체험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그곳에 있는 예수님의 부모님에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이야기를 전파합니다 가장 복된 이야기를 나누는 거죠 우리가 교회 올 때에 많은 성도들과 만나고 안부도 나눕니다 그때 나누어지는 대화는 잡담 수준을 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무엇이 거룩한 교제와 잡담을 가름합니까? 이야기의 주제 속에 소제 속에 예수님이 들어있는가 그것이 잡담이냐 아니면 거룩한 교제냐 이걸 나누는 분수력이 돼요 우리가 주 안에서 나누는 모든 교제의 핵심에는 예수님이 들어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인생은 어려운 고난과 문제를 나눌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문제 가지고 신세한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도와주셔서 이기도록 기도해 주세요 옆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힘을 줘야 돼요 만약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승리한 이야기가 있습니까? 그 간증을 나누고 듣는 사람은 할렐루야 기뻐하며 찬성할 때에 동일한 역사가 나 자신에게도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 만났을 때 나눌 이야기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이야기 그 이야기가 나누어질 때에 영적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오늘 목자들은 그 이야기를 나눈 거예요 들에서 갑자기 만난 천사들 그들이 전해준 메시지 우리가 모두가서 팽개치고 여기 온 이유 그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신 일을 누구를 만나든지 힘써 간증할 수 있는 저의 여러분들 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2장 20절 말씀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뤄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성하며 돌아가니라 듣고 본 모든 것으로 인하여 자기도 증거했지만 또 증거할 게 생겼어요 정말로 구유에 악의가 되어 있고 그 부모가 거기에 있고 천사들이 준 그대로 있는 그 장면을 봤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성하며 돌아갔습니다 목자들은 하나님의 하신 일을 들었고 봤고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찬성했습니다 즉 예배 드렸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엎드려 경배하고 예물을 드렸듯 그들도 하나님을 찬성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기쁨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 두 종류의 예배자를 보잖아요 지난주에는 동방 박사들이 예배를 받고 오늘은 목자들이 예배를 받죠 두 가지가 차이점도 참 많고 그나마 공통점이 있어요 차이점이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의 예배는요 오랫동안 준비된 예배죠 목자들의 예배는요 갑자기 이루어진 예배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 두 예배를 다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신분이 매주 고귀한 신분이고 지적인 사람들이고 갖춰진 사람입니다 목자들은 어떻습니까? 비천한 신분이고 사회에서 별로 인정해 주지 않는 그런 신분이에요 하지만 좋습니다 예배는 신분의 지위 고하 모든 것과 상관없이 주님은 진심으로 주 앞에 나온 자를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보면 이 박사들은 준비된 값진 정선의 예물이 있었죠 정말로 보면 값으로 따져도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예물을 들고 왔습니다 목자들은요 갑자기 오느라고 들고 온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저들의 양질을 칠 때 뭘 갖고 올 게 있었겠습니까 정성 다해 준비한 예물이 있어도 좋고요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지금 예배 자리에 최우선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들의 시간과 마음을 드리는 것도 주님은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가지고 있는 것이 있어도 없어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박사들은 멀리서 왔어요 멀리 정도가 아니에요 오랜 여행을 통해서 왔습니다 목자들은요 가까이서 그 즉시 왔어요 원금 각자 어디서 왔어든 주님은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 이방인이었고 한 사람 유대인이었어요 예수님은 나라와 종족 인종 차별 없이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렇게 인구 절벽이 되고요 사람이 적으면 외국에서 더 많은 사람이 올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예언컨대 이 교회가 한국인의 빗줄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온 모든 사람들이 곳곳마다 앉아서 예배 드리는 장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기도 많이 낳아야 되지만 해외에서 온 분들 보금전에서요 이 자리가 열방 예배 드리는 자리가 되고 그분들이 예수님을 찐찐하게 만나고 돌아가서 현지에 선교사로 파송될 그런 날이 또 올 줄로 믿습니다 이방인이건 유대인이건 상관없이 예수님은 혈통과 인종에 상관없이 다 받아주십니다 박사들은 전혀 맹탕이었어요 몰랐어요 모르는데 물어물어서 오래시가 걸려서 거기까지 왔습니다 목자들은요 듣자마자 어디인 줄 알고 빨리 찾아왔습니다 아 저 이거 보면서 그 생각을 해요 여기 계신 분들도요 예수님 만나기까지 참 오랜 시간 걸린 분이 있어요 산 넘고 물 건너 우여곡절 온갖 일을 다 겪은 다음에 아 하고 예수님 발견해서 늦이 막히 온 사람도 있고요 어느 사람 태어나자마자 하나님의 은혜로 부모님이 예수 믿어가지고요 품에 안겨서 와서 지금까지 예수 안에 있는 사람도 있어요 좋습니다 어떤 경우든 상관없이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이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서 한 자녀가 되어서 이제 한 부모를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된 거죠 이런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의 동일한 건 뭡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 간절한 마음으로 찾아온 겁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기쁨을 맛보고 돌아간 겁니다 예배 자리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영접하는 자리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신 성령님과 동행하기로 결단하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구원의 기쁨을 회복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예배하며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리라 결단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사명을 주셔서 그냥 부처처럼 떠돌아다 다니는 삶이 아니라 목적이 분명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며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늘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림을 통해서 내 인생의 목적이 분명해지며 내가 찬양할 그 대상이 분명해지며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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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